홍삼입니다. 홍삼이 엄마입니다. 홍삼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이제 자꾸 이거 오래간만에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저는 삼겹살 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또 이제 더워가지고 삼겹살 이거를 먹고 싶어도 못 먹다가 오늘 다행히 최고 기온 30도 밑으로 25도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삼겹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야물딱찌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깻잎이 이번에 새로 한 거죠? 응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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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고기랑 낫디 고기 확실히 맛있다 이건 그래야 느끼죠? 아..예 조금 그렇지 저도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소주 한잔 먹고 싶긴 한데 저는 반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맛있어